넌 누구니? 비주얼 보니까 태강 그룹 둘째 맞지? 아줌마도 저 아세요? 말하는 싸가지 보니까 둘째는 맞네. 너 여기 왜 왔어? 너 나 과장이랑 형 집행정지 준비하는구나? 힘들어서 온 거 보니까. 너 병이 뭐야? 저요? 헌팅턴 병이요. 그건 또 어떻게 만드는 병인데? 만들 필요 없대요. 왜? 전 이미 헌팅턴 병이 맞으니까요. 진짜? 대박. 축하한다. 왜 병원 안 만들어도 되는데 왜 울어? 감사합니다. 축하. 왜 병원 안 만들어도 되는데 왜 울어?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랑 같은 유전병이 되잖아요. 저도 아버지처럼 그렇게 죽는 데잖아요. 쏘리. 야! 엄마. 울어라 그래 울어. 죽겠다 나도 아주. 아유. 아유 얘기. 으으으으으으으으으